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하느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하느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곤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품는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원사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활동의 중심지고 또 지, 정, 의의가 근거지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어떤 마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량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먼저 예틀을 벗고 새틀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바로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근심하다 보면 문제 속에 잡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주인되어져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고 또 세상적인 그 마음 속에서 상처가 주인되어지고 또 돈이 주인되어지고 오해된 마음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서로 내 잡혀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 충만한 마음입니다 바울사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았느냐 빌리포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 충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된다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오직 바울사도처럼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이래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정기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또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깨트리고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 자존심에 상처 등 날마다 불화살을 쏟는 이러한 흑암의 세력을 보고 영적인 분별함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의 세력 다툼 가지고 있는 분열 바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전도자의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보금의 전파한 그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서로 보이지 않게 싸운 영적인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은 즉시 일어났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 뭔가 변화되어진 것 같고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의 환경 정말 우리 자신에 있는 극한 환경이 찾아다 보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본색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었던 뿌리, 체질, 예습관, 예체질이 정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예체질이 깨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싸웁니다 생명이요 능력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하기보다는 겸손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낼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똑똑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뛰어나고 뭐든지 능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나의 일이 먼저 우선이고 내 일이 가장 앞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더 정기하게 기하게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너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기쁨이 아니라 늘 갈급하고 또 목마름에 있는 기쁨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기에 가져도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지만 남을 위해 사는 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자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근원적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가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것을 보는 그 기쁨이 바로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온니스입니다 온니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지체의식을 갖고 또 가정이 각자의 영적인 교회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영적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서로 성겨주시고 서로 헌신해 주시고 낮아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사랑해주고 치유해주는 그 기쁨의 복원 공동체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마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몸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들을 낮아지시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갚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제를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성김의 결정 바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기기보다는 성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야 살든지 죽든지 사실 신경 잘 안 씁니다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서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였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여주시고 용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신 예수님의 절대순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생명구원을 위하여서 절대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졌던 절대행복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듯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11월 3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반기 전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는 해외캠프 태국 전도캠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237 다문화축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속에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게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불교와 우상의 문화로 가득찬 태국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지변에 많이 와있는 다민족들 우리가 관심 없었고 그냥 내려놨던 그 우리 다문화 다민족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도 증가하고 또 나아가는 수고와 함께 교회로 초청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세계의 대표 음료수인 코카콜라 이 회장이 말한 걸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계속 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와 성교를 하면서 하반기 전도운동에 왜 지속하고 왜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고 써야 되는지 바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예수 크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다해 믿음에 무한도전하여 크리스도만이 정기하게 되며 오직 요아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적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생명 살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절대 목표 절대 소원 절대 계획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대와 후대와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언약의 증거의 바튼을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온등 쓰임 받는 우리 예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토 ecosistence